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한 가운데 장애계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차별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공정하게 내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전체의 42%를 차지했는데요. 장애인제도 개선솔루션은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할 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이나 사진 등의 자료만을 갖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웰페어 뉴스에서는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진정인 A씨가 전동 휠체어로 식당에 들어가려다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현장조사 없이 식당 의견만 반영돼 기각됐는데 당시 사건 내용을 보면 식당 직원들은 휠체어가 통로를 막아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고 이후 인권위는 진정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현장조사하지 않고 식당이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통로의 협소 여부를 판단해 차별 진정사건을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건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겪은 차별의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차별을 용인하는 면제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가 실시되고 있죠. 그런데 이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장애 관련 업무에 직무 경험이 없거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사별로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군포의왕지사는 반년 경력의 직원 한 명이 313건 이천여주지사는 경력이 없는 직원 한 명이 320건의 조사를 실행한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증가로 곧장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고시된 2024년 인원 현황을 보면 전체 정원 7,199명 중 일반직만 5,330명입니다. 물론 모든 인원이 장애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것은 분명 아니죠. 공단 내부의 순환배치 구조를 개선하거나 외부의 컨설팅을 받는 등 자구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조사 담당지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정기적인 내외부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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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